뭐지? 화각이 좋지 않냐? 브레이브레이크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브레이크입니다. 미니벨로, 생활자전거, 엔티비, 기타 등등 그 정도 있겠고요. 전기자전거에도 많이 사용됩니다. 요즘은 없어져가는 추세이긴 한데요. 그 사실 많이 쓰이고 있어요. 옛날 자전거라고 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브레이 브레이크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. 브레이크 패드 교환과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. 고무 형태로 된 게 있구요. 카트리지 타입이 있어요. 끼었다 뺄 써있는 카트리지 타입이 가장 제동력이 좋습니다. 특히 제가 써본 바로는 기타 사제품보다는 같은 카트리지더라도 심하다 방식이 제일 강력해요. 오히려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강력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.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제동력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카트리지 타입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세요. 그럼 훨씬 더 강력한 제동력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.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암 2개를 눌러줍니다. 바나나관을 빼줍니다. 그럼 이렇게 브레이크가 벌어지죠.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옆에 사이드 볼트 보이시죠. 이것을 풀어줍니다. 돌려서 풀어주고요. 자 볼트를 조심히 뺍니다. 자 이 왓샤들이 어떤 패턴으로 되어 있는지 잘 봐주세요. 자 보시면은 자전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. 어떤 것들은 이 두꺼운 왓샤가 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. 이 가운데 사이에는 자 보실게요. 볼록한 왓새들이 들어갑니다. 볼록한 왓새들이요. 자 이 사이에 브레이크 암이 들어가는 거겠죠. 자 여기 왓샤, 볼록한 왓샤가 두 개가 있고요. 오목한 왓샤가 배치가 됩니다. 자전거마다 이 위치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.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. 자 패드 상태를 먼저 볼까요? 패드 상태는 굉장히 좋네요.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자 이 패턴을 보시면은 이 홈이 보이죠? 이 홈이 다 지워지면은 브레이크 패드 교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. 이 홈이 없어지면요. 자 일단은 반대쪽도 분리하겠습니다. 자 브레이크 패드가 분리가 됐습니다. 자 오늘 추천하고 싶은 브레이크 패드는 이런 패드입니다. 중속이 있죠? 그리고 브레이크 슈가 있습니다. 카드리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. 자 이게 카드리지 방식이고 이게 일반 저가형 브레이크 패드입니다. 카드리지 방식이 훨씬 강력합니다. 세팅도 쉬워요. 자 빼볼게요. 브레이크 색상도 예쁘죠? 자 이 브레이크 패드는 다 달았을 때 이 핀을 분리해서 카드리지 방식을 교환합니다. 자 이렇게 끼운 상태도 할 수가 있는데요. 자 이 핀 있죠? 이 핀을 잡아서 뺍니다. 쏙 빠지죠? 자 이렇게 쏙 빠지죠 핀이? 빼고요. 브레이크 슈를 밀어냅니다. 그 다음에 새 브레이크 패드 슈를 끼워 넣습니다. 됐죠? 자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. 자 끼워 넣습니다. 됐고요. 다시 핀을 끼워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요. 자 여기까지 튀어나와야 돼요. 끝까지 공구를 사용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은 핀이 반대까지 튀어나왔죠? 잘 보이시면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. 매번 브레이크 패드를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카드리지 슈만 바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동력이 한 30% 이상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. 자 이게 아까 전에 분리한 패턴이고요. 이게 지금 새 브레이크에 있던 패턴입니다. 자 이제 확인이 차이가 나죠? 기존에 있던 것은 이렇게 작은 왓셔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새 것은 큰 것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가 기존 것에 맞춰야겠죠? 자 이것을 열어서 분리합니다. 만약에 설치하다가 또 안 맞으면 반대로 하시면 돼요. 그럼 이것을 이쪽에 설치하겠습니다. 렌즈를 사용해서 살짝만 조여 놓을게요. 자 자 렌즈를 사용해서 위치만 잡아놓습니다. 자 됐고요. 왼쪽이 설치가 됐습니다. 한번 눌러볼까요? 이 방향이 맞는지 잠그고 눌러보겠습니다. 어 이거 괌이 굉장히 먼데요? 그쵸 너무 쑥 들어간 데도 눌리지가 않아요. 이것을 반대로 끼우겠습니다. 왓셔링을 이 정도 감입니다. 이게 맞는 방향이네요. 큰 쪽이 안쪽에 와야 됩니다. 패드가 새 것으로 교환된 만큼 길이가 모자랍니다. 이 케이블 좀 풀어줘야겠죠? 풀어줍니다. 살짝 풀어주시고요. 됐어요. 끼워졌죠? 자 이렇게 됐죠? 바나나 반을 끼워줬고요. 자 브레이크함을 조여줍니다. 조여주고 잠급니다. 픽싱 볼트를 잠궈줍니다. 됐죠? 자 선을 안쪽으로 마무리 해줍니다. 자 됐고요. 살짝만 조여주세요. 살짝 조여주고요. 자 여기도 위치를 조정합니다. 됐죠? 살짝만 조여줬습니다. 자 자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레버를 잡아당깁니다. 자 레버를 잡아당겼죠? 이게 지금 움직이죠? 뭐였죠? 브레이크를 잡아당깁니다. 이 상태에서 꽉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조여줍니다. 자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조여줍니다. 됐죠? 자 브레이크 패드가 정리를 된 거고요. 반대편도 돌아가지 않게 잡아주시면서 살짝만 더 조여줍니다. 됐습니다. 자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 정리를 완료가 됐습니다. 자 하나 빼먹었네요. 버스트캡을 이렇게 끼워줍니다. 안녕하세요. 이훈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